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자막의 배경에 일반적으로 사각형 배경화면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각형 배경화면을 넣지 않고 원형이나 타원형 배경화면을 넣고 그 원형에 테두리를 넣어서 그 안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자막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죠. 자막이 있고 이 배경에 청색을 넣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붉은색을 넣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밑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에 가서 텍스트 T를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T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습니다. 이 글자를 저는 그대로 서체를 서체를 가서 조금 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빙그레트 볼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쾌하고 굵게 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좀 이네이블 해서 검은색으로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글자의 지금 이 글자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배경색 이글 터치하잖아요. 여기에서 글자가 터치된 상태에서 배경색 이글 터치가 넣으면은 배경색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지 않고 원형을 하는 방법 그리고 테두리에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원형 테두리를 배경에 넣으려면은 레이어로 가서 자, 여기 레이어로 갑니다. 여기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손글씨로 갑니다. 손글씨를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여기 보면 모양이 있죠. 요것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원을 선택합니다. 이게 원, 속이 찬 원을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고 다음에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 색깔이 여기죠. 여기 색깔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저는 청색을 해 보겠습니다. 블루를 선택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두 개는 이 지우개입니다. 잘못했을 때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게 있죠. 이것은 크기입니다.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를 터치하면 되겠죠. 저는 두 번째 것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화면에서 이 정도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릅니다.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원이 생깁니다. 제가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글자를 딱 가렸습니다. 이렇게 넣고 또 저는 색깔을 이번에는 이 모양을 속이 빈 원이 있죠. 이걸 저는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여기 가서 색깔은 붉은색을 선택했습니다. 레드로.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테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씩 쪽이 안 맞네요. 지금 안 맞아서. 이거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다시요. 다시 이 우선 테두를 그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테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저장해 버릴게요. 일단 저장하고 이것을 테두를 이렇게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다시 또 레이어로 갑니다. 다시 또 레이어로 가서 그러니까 테두리의 원을 분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아까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서 따로따로 합니다. 레이어에다 써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 아니고 송글씨를 터치합니다. 송글씨를 터치해서 모양을 완전히 꽉 찬 원을 선택했습니다. 꽉 찬 원을 여기 보세요. 꽉 찬 원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하고서 그 다음에 색깔은 여기서 이 색깔은 이것과서 하는 거죠. 색깔은 여기서 이 블루 청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에 요 위에 청색을 조금 크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일단 글씨를 앞쪽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글씨를 제일 앞에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글씨가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청색을 이렇게 글씨 가운데 딱 높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터치해 가지고 테두리 위치를 이 정도 이동시키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시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글자 배경에 청색을 넣고 색깔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송글씨에서. 그리고 이 테두리도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이 아주 미시한 작업이 돼서 아주 예쁜 예쁜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이와 같이 송글씨를 이용해서 글자의 배경에 원형 혹은 타원형을 배경을 넣고 테두리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